야 너희들 뭐하냐? 보면 몰라 TV 보면서 냥코대전쟁 하는데 어 누나 안녕하세요 냥코대전쟁? 어 누나 냥코대전쟁 하세요 안하는데? 됐고 나 TV 볼 거니까 방에 들어가서 게임해라 김 뜻이 해 아 왜 아니 둘 중 하나만 하라고 아 이거 신선하지 않은 뻔한 영화라서 냥코대전쟁 하면서도 볼 수 있다고 뭐라는 거야 요즘 이 영화 대세잖아 신선하지 않은 영화 시리즈 몰라? 아 그게 이거냐? 어 봐봐 저 장면 광철! 광철! 아니 왜 이렇게 빨라 거기서! 자 저렇게 건달한테 쫓기면 뻔하지 설마 저 여자한테 뽀뽀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장면?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? 정말 모르겠네 지도세도 모르게 사라졌어 역시 저럴 줄 알았다 와 하나도 안 신선해 대박 긴장감 하나도 없어 맞지? 그래서 엄청 편안하게 볼 수 있어 이제 저 여자와 첫눈에 반하겠지 100% 그렇게 되겠지 어 죄송해요 저거 봐 저거 봐 얼굴 빨개진 거 진짜 하나도 안 신선해 그러니까 왜 대세인 줄 알겠어 게임하면서 봐도 부담이 하나도 없잖아 야 다른 편 틀어봐 다른 편도 이렇게 안 신선하다고? 어 봐봐 용돈이라도 내 스스로 벌어서 엄마 힘들게 하지 않는 거야 파이팅! 아 이거 뭐 카페에서 일하다가 제발 남자랑 눈 맞을 것 같다 아! 어! 어머!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? 예쁜데? 아 저 이거 머리가 살짝 아픈데 아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? 아... 아 저 죄송해요 내일 오후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와 대박 너무 뻔해 하나도 안 신선하네 그치 반전이고 뭐고 신경 안 쓰고 봐도 돼서 이렇게 냥코대전쟁에 집중할 수 있어 냥코가 짱잼이다 뒤로 좀 넘겨봐 설마 둘이 남매 사이고 이런 거 아니지? 동식아 동희랑 헤어져 네? 왜요? 동희 미친동생이야 네? 와 완전 신선하잖아 예상 적중률 100%네 오셨어요? 엄마 오셨어요? 다녀오셨어요 아니 니들은 아직도 그 뻔한 그 영화인가 그거 보면서 누구나 간단 조작이 가능한 육성 게임 중 최고봉 계속 만점 캐릭터까지 나오는 냥코대전쟁 하고 있니? 네 엄마 티비는 거들뿐 냥코가 너무 재밌어서요 이그 그래 밥 해줄게 봉배 밥 먹고 가 네 그래도 된다면 너무 감사하죠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돼 왜 티비 보면서 게임을 하는 거야? 이 영화는 신선하지 않아서 뒷이야기가 다 예상되니까요 그래서 게임하면서 보기 딱 좋아요 엄마 요즘 이 시리즈 엄청 유행이긴 해요 근데 뭐 사오셨어요? 고기도 사셨어요? 엄마가 사오는 게 뭐 뻔하지 엄마의 장보기 목록도 신선하지 않아 뭐? 그럼 맞춰봐 콩나물 슉 어? 맞아 두부 슉 정답 파 슉 딩동댕 우유 슉 어? 잘 맞추네 거봐요 뻔하죠 뭐 늘 똑같은 것만 사오시고 신선하지 않네요 에휴 신선한 거라고는 이 고등어밖에 없다 슉 부드드드드드드 부드드드드드 부드드드드드 엄마 신선한 게 왜 고등어밖에 없어요? 그럼 뭐가 있는데? 병맛, 귀요미, 냥코대전쟁이 있잖아요 한 번 하면 멈출 수 없는 개성 만점 캐릭터들까지 두드드드드드드드드드 뭐 들어보니까 이 고등어처럼 냥코대전쟁도 엄청 신선한 게임 같은데? 그럼요 어머 지금 당장 다운로드하러 가야겠어 슉 엄마 자비야 슉 두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컵